오늘 저렇게 예쁘지? 성형을 한 번도 안하고 또 예쁘지? 그때 당시에도 봤을 때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자연 미니 너무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신상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한 살 김주영입니다. 너무 좋죠. 일단은 런닝맨. 그렇지 런닝맨. 저는 런닝맨의 이미지가 제일 강하고 그리고 그 성형 안 하셨는데 너무 예쁜 저는 런닝맨의 이미지가 솔직히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 해버려서. 그쵸. 근데 그때 한참 런닝맨이 10살 막 이때. 이름표 뜯기 막. 맞아.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한참. 그때 문구장 가면 이름표 뜯기 팔았어요. 그리고 황금 딱지라고 아세요? 알아 알아 알아. 그것도 팔았고 되게 많아요. 예뻐요. 똑같고. 맞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 저 사실 런닝맨에서도 한 번 나와가지고 저도 한 번 봤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도 봤을 때 아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자연이 너무 예뻐요. 실제로 만약에 마주했을 때 보면은 진짜 약간 빚은 것처럼 딱 보여줬을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아 영화죠? 아 여보게장에 나오셨어요? 어 네. 한 8일 됐어. 야 놀랬잖아. 야 너 왜 웃어? 아 깜짝아. 야 달라진 정도가 아니야. 너무 놀라니까 내가 더 놀랐어. 아니 진짜 많이 빠졌다. 아니 진짜 웃어요. 진짜 웃어요. 오 예쁘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다 지금이랑. 오늘 집 가려기 전에 봐야겠다. 멋있다. 어. 아주 웃은 거 되게 좋아해요. 청순. 너무 예쁘고 청순해요. 청순. 지금 아니 지금 이미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딱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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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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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두 번째 짤 엄청 유명한데 저거 지금 저거 사진 찍고 있는 저 짤. 지금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우와. 전 이거요. 나 이거요. 난 누워 있는 거. 이거? 저거? 어. 전 죽었는데. 야. 나 누나. 나 누나. 나 누나. 그 실제로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아마 저걸로 되게 더 크게 이렇게 유행했던 거라고. 이거 19세 아니에요? 맞죠? 이거 맞죠? 야한 영화 맞죠? 아. 이거 사진이 맛있어. 아. 우와. 4강일 줄 알았는데. 4강일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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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앞머리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우와. 헉. 저거 했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몰라요? 네.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보이진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든. 어. 여긴 여전히 그대로네. 고마웠어. 그 아이. 정말 좋아하니? 어흑어흑어흑어흑어흑어흑어흑어흑 어흑어흑어 어흑어프 세수씨네 와아 와우가 지겇날뽠게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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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나 쉽지 않지 세수하곤 하자 어디 저렇게 예쁘지 성형을 한 번 더 안와도 저거 예쁘지 와아 와우 너무 예쁘다 근데 저 때가 그냥 계속 리즈 씨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 때 진짜 예쁘셨네요. 네, 저도요.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난 송지효 보면 아직도 궁에서 처음 본 그 느낌을 잊지 못함. 주인공 윤은혜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송지효 미모가 너무 충격적이라 주지훈이 넘어갈 줄 알았음. 왜 세수하고 고개 들었을 때 미모 실화? 와, 송지효 너무 예쁨. 눈에 무슨 별 봐 갔나? 그렇죠. 아니, 너무 예뻐. 눈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코가 일단 너무 뒤져놓은 것처럼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이, 입술이 무슨 약간 신이 만들 때 너무 예쁘게 잘 다준다 이렇게 이렇게 딱 달아 놓은 것처럼 그 작은 얼굴에 그리고 난 제일 장점이 이게 이마 라인이라 생각해. 어, 이마가 너무 예뻐. 근데 지금이라도 변화, 변한 게 없어요. 너무 예뻐요.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지금도 돌려보고 있어요. 아, 저 당연하지 했을 때. 아, 저것도 레전드잖아요. 코봐. 우와.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초등학교 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막 엄청 막 예쁘다. 막 진짜 이거 때문에 감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재밌다. 응,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개리의 월드커플라는 게 너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다시 돌려보면 진짜 예쁘셨구나. 송지효 런닝맨 찍으면 거의 쌩얼로 찍는다는데 그냥 여신 아닌가? 인정, 인정. 아, 그렇대요. 맞아요. 자고 일어나서 막 찍는 것도 엄청 많아요. 유재석이 자기가 본 연예인 중에서 송지효가 제일 예쁘다고 그랬음. 크크, 근데 진짜 레알 꾸미든 안 꾸미든 그냥 겁나 예뻐. 인정. 근데 저도 뭐지, 유재석님이 봤던 연예인 중에서 송지효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거 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정할만해. 왜냐면 쌩얼인데 저렇게까지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없는데. 그치. 그리고 되게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해. 약간 난 나야. 약간 이런 게 너무 약간 다 드러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딱 자신만의 매력이 있구나. 딱 느껴지는. 너무 예뻐. 2017년부터 신세계의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모델이 된 이후로 매출을 그야말로 폭등시키고 있다. 모델 발탁 세 달 만에 면세점 매출을 10배 상승시켰으며 같은 해 첫 흑자 전화는 물론이고 탑급 브랜드로 성장하여 2019년 신세계 인터내셔널 날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하, 그러게. 바로 총 올랐네요, 완전. 아, 근데 그 런닝맨이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도 있지 않을까 싶죠. 2017년이면 또 완전. 런닝맨 핫한 되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서 송지호 태그 동영상 총 조회수는 2021년 2월 기준 약 18억인데 여자 연예인 중에서 중국 연예인들까지 모두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 대단하다. 오, 그렇네요. 우와, 압도적이다. 진짜 저는 이걸 가장 느끼는 건데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렇게 하면 꾸미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쪽으로도 이미지 챙기고 그럴 만한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또 내려올 때도 내려오는 거고 이걸 너무 덤덤하게 잘 흘러가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게 존경스러울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미지로는 솔직히 그냥 예쁜 배우지만 런닝맨에서 조금 예능의 이미지가 더 굳세. 그 여우 계단? 거기서 나왔던 그 검정 색깔의 긴 생머리가 너무 예뻤던 거 같아. 이 세수 딱 하고 고개를 딱 들었을 때 다른 느낌이죠? 그런 것처럼 들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송지호 님의 미모와 인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